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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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다음! 뭐야 야 아직 90 킬이야 아직 100킬 못 채웠어 마무리해 딸기실에 얹어달라구요? 아 손님 좀만 기다리세요 네네 흫 흐헣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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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흐흙 왼쪽팔 아 오른쪽팔만 물든거 봐 왼쪽팔 깨끗한데 케찹 바른거 같다 더 빨리 타는거 없나? 사파이어 저기 양손검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369에 369 오 대박 잠깐만 잠깐만 아 퇴각하면 안되겠다 보상 없어져 아 상관없는데? 369에 369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요번에는 하바당 하바당 보여드릴게요 하바당 공속 되게 빠르거든요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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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내꺼다 내꺼다! 잡으면 야이씨 뛰어 뛰어 꺼져 힘내서 Tom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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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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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체의 길을 한번 또 만들어보죠 망치 좋다 막.. 못맞게 못맞게 어허 가만있어 빙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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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를 지우세 방아 방아를 지우세 방아를 지우세 빙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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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래! 헤헤 헤헤 여러분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의식을 잃었다고 했지 살아있다고는 안했습니다 뒤졌으니까 의식이 없는거에요 엉? 뭔 말이야? 육신과 의식이 분리가 됐다고 물론 육신은 이제 절구통에 빠지는거고 보통 우리가 쓰는 의식을 잃었다는 표현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표현은 분리가 됐다고요 막 그런 얘기하잖아 너와 뼈와 살을 분리해주지 막 이러잖아 맞는 말이죠 나 상반신만 머리를 터쳐서 그런가봐요 그레이트 해머에 붙어있는 방어를 부숴이 방패 방어말고도 무기방어도 부수는건가요? 네 맞습니다 말그대로 가드파괴에요 가드파괴 방패에 대한 보너스는 말그대로 방패에 대한 보너스 상대가 방패를 이용해서 가드를 했을때 내 무기 데미지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방패 방패를 손쉽게 부실수가 있고 방어를 방어를 무시 방어를 부숨 이거는 말그대로 가드를 부수는 겁니다 막지 못하도록 이론적으로는 뭐 사실상 공격이 들어왔다 내가 그 거리에 있다 무조건 맞아야지 그래서 모닝스타가 사기에요 내가 사기 좋아하는 무기인데 어그래로 쏟아 죽어 억울에 쏟아 죽어 가드를 좀 하지좀 마라 가드를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못잡잖아 브레이트앤모를 들어줘야 머리를 하나씩 쪼개주리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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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씩 한명씩 오면 천천히 한방에 죽여줄게 헤드차시면 한방이면 충분하지 무의식과 몸통을 분리해주겠다고 어서 어서 오도록 해 까마개 헤어디자이너 미용실이야 어서와 어서와 누르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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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난다 disposition 투 kilogu 우리님 누르워 누르워 우호위 우후 유chau 57 58 59 60 탈영방이 기대되네 탈영방이 15 喜欢 여기 히야아~~ 후어어우 Arthur이 나 피가 없다 이제 한낮에 틱 맞으면 죽는 피야 자, 이제 쓸어버리는거 좀 봅시다 쓸어버리는거 자, 분명 라인 갖고있어요 어, 그대로있어, 그대로있어 3, 2, 1, 자유삭여 발사! 크으... 한 명 닿았어! 오오오오! 한 명 닿았어, 오, 여기까지 왔어 엉! 할버드 식물엔 식물 식물 대 좀비? 뭐 그런 느낌이네 기병 출병해 1회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번에 만약에 도망가면은 그냥 저기 해야겠다 돈 벌려고 망치 쓰냐구요?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포로가 아 나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근데 탈영벽 다 팔아봐야 얼마 안되는데 다 팔아봐야 뭐 만원 되나? 짹파 터졌다는게 무슨 소리야? 페스티아는 완성대로 멀었죠? 아니요? 거의 다 됐어요 업그룹 하면 끝나는... 아 깔끔하다 야 에토스에 내 은비단계 창설을 넣지 않았나? 야 싹파리 가져... 뺏으러 가겠다 렛살이 지금 훈련... 아 근데 훈련도 아직 좀 남았어요 좀 더 해야 돼요 아직 좀 멀었어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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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써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버디버디가 또 잠시 자세히 아 으 으 아, 뭐지? 아, 뭐지? 키워가더니 이게 게임이야 제초작업이야 제초작업 맞아요 인간제초 마무리 아택트 룬양손검이요 도석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면 안될거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되는게 저기 뭐야 그 룬 무기를 만들지 아니면 차라리 기사를 더 세게 만들지 어 그래도 가뭄에 담비네 카드린 나랑 친하지 않나? 드린아 안친하네 아 왜 이렇게 근처에 뭐가 많아 야 좀 쳐야겠다 아까 너무 많이 썰었더니 힘들어 에토스 타러 날아오시면 가야죠 차 타자 가면 되요 멋있죠 뭘 쏠라고 머리 부러지겠다고 스팟인가 봐 옷이 전에도 보여줬다고요?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? 자기 발바닥에 쏠 수 있냐고요? 해보진 않았는데? 기다려봐 아 아 아 아 우와 예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..떨어..떨어졌는데... 벨시야 죽으면 안되잖아 방패를 안갖고왔어 깨졌나? 방패? 지게차 깨서 안보여요? 버그 같은데? 지게차 깨서 안보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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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기사를 쓸때가 온 것 같다.. 앞으로 30일 아 아니다 아 칼 칼 아.. 맞다 말도 안되있지? 아 짜증나네 19,000이야 카드린? 개비싸네 카드린 감히 건방지게 에토스를 먹어? 애들 왜이렇게 털리냐 보드리카고 저기하고 참 67이야 세상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일단은 5시간 아 또 이거 레슬리 또 버그 올렸어 뭐야 레슬리 레슬리 버거 걸렸어 기계공 10스킬 찍은지가 언젠데 뭔.. 뭔 말도 안되는 버거지 이건 또 아.. 하아.. 신여랑 기사 스탯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망치맨이 간다 하아.. 하아.. 네네.. 레슬리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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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아임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0 욱 내꺼야 은빛한게 뺏길 뻔했네 강화해놓은건데 게다가 물론이죠 마일레이디 마이 레이디 노 중보병이 또 있어? 뭐 까짓거 대충 살살살해서 쓰고 명성 5천 한번에 아꼈다가 한번에 빡 하고 터뜨리면 끝나겠죠 뭐야 어? 얘 또 났다 오브리스트 얘 또 났어 오브리스트 그때 우리 쪽에는 없었어 내 기억으로 우리 쪽에 없었고 물론 보석 하나인데 저거 사령원에서 군단급이라는데? 아 막으러 가야겠다 사령 뺏기면 안돼 사령 뺏기면 안돼서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근데 사령원에서 군단급여서 Guys 래알 귀찮네 들어와 12명밖에 안 돼서 이거 내가 들어가서 대기타야겠다 내가 들어가서 대기타야 돼 왜냐면 뭔지 아시죠 알리스테어가 승마 소열 스킬이 좋지 않던가? 잔드라스? 잔드라스 카인과 리듀스 쏠다 에밀인 마을 오 잠깐만 와 사례원 쩐다 사례원 기사 할 수 있어 사례원 중병 중보병 모으고 중보병을 사자의 종자로 만들면 사자의 종자에서 사례원 기사하고 사례원 기사에서 라이온나이트야 괜찮은데요? 사례원 중보병까지는 금방 업글 시키거든요? 사례원 되게 좋다 사자의 종자 업글 하면은 저기잖아 바로 아 아니네? 아니네요 아니네요 에이씨 잘못 알았네 어쩐지 저렇게 되면 좀 사기긴 하지 좀 이상하다 했어 들어와 382명으로 1252명 4배 정도야 뭐 네 칼하고 망치 들고 왔네 망치 버리고 팔 만든 상태에서 군병 하나 잡으시고 승자량 기만 병 왜 뚫어쓰야 되는지 사례원에 아아주 좁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자리죠 바로 이 자리죠 흫흫흫 쓰읍 우리 왕 잘가 우리 왕 잘가 우리 왕 잘가 여기 화살 수급하기가 좀 어려워 단점이 하나 더 저기 안 나와 다 사라다 폭스 맞았어? 어 미안 아 안 맞을 줄 알았지 미안해 아 안 맞네 아 안 맞네 아 안 맞네 아 안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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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온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